농장에 왔어요 농장에 우리 허스키 허스키 보러 왔어요 허스키 됐어요 이리와 인정하게 잘라주세요 허스키가 아니네 안녕 이쁘다 이리 раз eman withd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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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니야 얘 아니다 어 허스키 아니네 허스키 아니네 아 왜 타는 거예요 아니 볼 수 있어요 아니 볼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찍어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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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농사지로 가요 아 아 이걸 가지고 뭐 하는데요 검사 뭐 포즈로 가는데요 아 아 아 닭 있어요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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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 아 오 아 아 계란이 굉장히馬sted 아 네 우리 가니까 빨리 먹기달라고 이건 닭이네 닭 닭이라 그래도 이건 안전 부족같다 저번에 언니가 갖고 갔는데 여기를 갖고 갔는데 여기도 좋아해 여기도 좋아해 얘네들은 이제 병아리 병아리에서 조금 더 편해지고 닭겠다 얘네들은 풀어가지고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잡아먹기는 것 같아 복실이야 복실이 야간이야 내가 가면은 좀 깨끗 못쓰게 간다 확 짓지마라 내가 무서운가봐 이리와 짓지마 아니 내가 내가 무섭나 나만 가면은 깨끗 못쓰지 걔들 짓지마라 짓지마라 포도가 많이 열려있네 다음에 오면 또 포도 많이 따먹을 수 있겠네 안짓어요 토토야 토토야 나 좋아하나 토토 토토 또 양같이 생긴다 양가 같다 토토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날뛰어요? 걔가 좋아하면 날뛰다 우와 말 잘 듣네 왜 이렇게 얌전해 왜 이렇게 얌전해 왜 이렇게 얌전해 왜 이렇게 얌전해 맑게 다 알아먹어요 맑게 다 알아먹어요 하하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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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후기 예언니IV 상olit 나는 경쟁을 공 Förd 내 새끼 찍고 있으니까окijn 아 내가 하니깐 아유 말 안좋고 아유 말 안좋고 아유 말 안좋고 장내삼? 야무지게도 뒤에 숨겨놨네요 저희들 다 맞던가 근데 사람들 수나마 하고싶어가지고 이게 장내삼이라고요? 네 이것도요? 아니죠 얘네들이요? 네 이건 아니죠 이거 언제 커요? 이거 언제 커요? 꽃이요? 꽃이요? 꽃이 아니고 열매 열매 이거 언제 커질 수 있어요? 6년동안요? 6년동안요? 4년동안요? 네 4년동안요? 몰래와서 찾으세요? 4년동안요? 4년동안요? 저는 원래 4년때요 4년때요? 그리고 2년때요 이게 2년때예요? 3년 clipping 난 뭔가 커질 않는다 여름에 먹는 사과예요? 여름에 먹는 사과에요 고춧가루 보리스도둑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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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다 쉬잖아 내 숨을 침무속을 해봐야 돼 수박은 목소리로 달려야 되고 아버지 손에서 수박을 하는 거고 자매는 사자 손에서 원래는 있어 빨간 거만 따요 빨간 거만 많이 땄네요 땋는 거 드시지 마시고 딸 거 갖고 가야지요 그래 여기도 먹고 사지요 새가람 좀 빨간 거 따야 달아요 이거 한 번 봐 이거 이거 좀 달아 좀 덜 빨간 거는 좀 덜고 빨간 익은 거 좀 대 않고 그건 대 않죠? 응 그래 따먹으면 빨간 익은 거 여긴 많이 짜요 그래 빨간 거 있는 거 따먹이 드시라니까 여기 있는 거 보고 꽉 있잖아 빨간 익은 거 빨간 익은 거는 좀 덜 새가라고 좀 덜한 거는 새가람은 이걸 기관지에 좋다고 하거든요 액기스 나물라고 나 한 거 따놨어 차 안에 네 내가 설탕에 빠가요 딱 젤여야 돼요 딱 젤여야 돼요 네 네 한 번 더 깍냄는 거 그들이랑 한번 더 깍냄는 거 딱 젤여야 돼요 네 그냥 고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